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됐다! 네! 고춧가루 매콤하고 맛있어요 고춧가루 이 맛은 더 맛있다! 뱃뱃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 맛은 뱃뱃뱃뱃뱃 에어컨 한 번 더 꼭 연결해 봅시다 너무 맛있어서 잘 먹으면 이 정도면 가만히는 뱃뱃뱃 가만히는 뱃뱃뱃 가만히는 뱃뱃뱃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그래도 짜장면은! 고기.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대파 아.. 오늘의 주입은 소스에 대한 맛 한 번 더 먹었어요 한 번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먹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주입은 청양고추